과연 또 어떤 조각이 나올지?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. 아 이거는... 전 거 같은데요? 전 거 같은데요? 본인이 이해당하는 멤버가... 가만히 있지 못하는 멤버. 제일 잘 떠는 멤버? 왜 나의 이미지가 그래? 가만히 있지 못하는... 잘 떠니까. 자 그럼 이제 본인을 제외하고. 두구두구두구두구만아. 이거는 진짜 이건... 아 뭔가 좀 허당끼 있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? 허당끼 있는 뭐. 자 바로! 그거 해주세요. 우영 씨가! 우영 씨를 뽑았습니다. 알겠다. 상희 씨 좀 주세요. 자 일단 상희 씨가 앉아 두시고요. 자! 개성이 정말 강하고 이제...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오 나 알았다. 우와! 저 알 것 같습니다. 이 중에서 춤을 제일 다르게 추는 멤버. 맞아. 춤을 제일 다르게 추는 멤버? 나도 인강하는 거예요. 저도 이거 생각했어요. 맞네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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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공부가 있으면 춤을 좀 개성 있게 약간 바꿔서 근데 우리끼리 맞춘 걸 안 하고 다르게 추는 사람. 맞네. 예를 들어서 인원 씨가 이 춤을 추면 인원이 진짜 정석으로 추거든요. 인셉션 보여주세요. 인셉션이요. 그러면 일단 상희를 해보자면 처음에 떨어지면서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. 네? 정석 한번. 착착! 여기서 상희는 리듬이 좀 다르네. 약간 밀당에 있네 리듬이. 오! 뭔지 할 때. 야, 이게 뭐야? 저거? 아니야. 아니야. 인정이는 오로라 때 오로라 뭐? 일단 시선 처리랑 손동작을 좀 다르게.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? 원래는 아, 그렇죠? 이게 정석이에요? 나를 감싸줘 오로라. 아, 고개를 많이 꼽네. 아, 고개를 많이 꼽네. 야, 윤호 씨가 캐치를 잘하네. 질문 맞는 거 같아. 아, 고개를 많이 꼽네. 야, 윤호 씨가 캐치를 잘하네. 질문 맞는 거 같아.